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첫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강원도와 철원군은 내일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S와트와 태양광 모듈 제조공장 설립 투자 협약식을 갖습니다. 인천 S와트는 2,123제곱미터에 35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패널과 식물 조명장치 제조공장을 오는 2025년 5월까지 신설하고 18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산단 승인을 받은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는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에 31만 제곱미터로 조성됐습니다.